이준일 학장님 일주일을 맞이해서 추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성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 이준일 학장님 일주일을 맞아 평소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생님의 뜻을 기르고자 추모음악회를 갖게 되는 이 소중한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하생전의 소망교회 장례의 직분으로 부름받아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명으로 헌신하시고 돌체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시고 닥텀한 금요음악회를 2006년부터 개최하셔서 우리의 가곡과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고 이준일 학장님의 충무해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한 마음으로 충무해 뜻을 기립니다. 산하생전 선생님의 지고지순한 음악을 향한 열정과 정신을 되새기며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와도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가 가는 줄도 모르는 죽은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신비로움을 감동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구원 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광고하면서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서 소금이 될 때까지 부서지게 하시고 이기적 자아가 푸른한 상처로 질퍼는 눈께까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많은 마음이 산산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깨어지게 하시고 때가 낀 영혼이 맑겸이 씻겨 하늘의 그 울글을 비추기까지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생년에 고 2준일 학장님을 기리며 지난 날의 추억과 회안으로 깊은 감회를 절여든 이 소중한 시간에 부부의 연으로 살아오신 한정신 사모님과 유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운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강구하며 살아생년 2준일 학장님의 수건 사업인 돌치의 음악회를 요구로 이어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서영순 대표 회장을 비롯한 수고한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청이 함께하기를 강구하며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청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강구하며 우리를 지휘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